그니까 맨날 나오니깐 밥먹을 시간이 딱 언제쯤인지 그게 감이 와요 이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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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다 히트 뒤에다 히트 지금 피팅 인데요 지금 바짝 잡아놔요 어제는 3시까지 잘 잡혔지만 오늘은 30포만 잘 잡힐 수도 있는데요 이게 피팅 주기가 맨날 안 똑같으니깐 잡힐 때 같이 많이 잡아놔야 되는데요 어제 요 시간때부터 계속 잘 잡혀 가지고 참치 배땡이도 못다 주고 계속 작살지만 해 줬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제가 봤을 때는 밑걸림 인데요 으 으 아 근데 너무 뻑뻑하다 보여 오 씨 서비 랜딩 이라 뭐 오 참치가 참치 아니여 참치 같은데 참치 같은데 저거 흔히 하식스를 복용하시기 때문에 하식스를 복용하시면 실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먹고 낚시 하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따가 손질해 줄게요 2분 40초동안 엔딩하고 있는데요 3분 지났는데도 힘쓰면 대삼차 아닌데요 아직 20초 남았어요 20초 이후부터요 힘쓰면 대삼차 아닌데요 어 너무 강제 집행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뭔지 보여주고 터뜨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안보고 터뜨리면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어 탄다 탄다 드랙 안차 드랙 쪼지마요 얼굴 얼굴을 확인해야 되니까 예 곧 4분 지나면 동영상 안올라지는데